경찰이 마약 혐의로 입건한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G-DRAGON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출국금지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혐의가 꽤 짙다는 건데 그런데 가수 G-DRAGON은 변호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G-DRAGON 권지용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가 즉시 이를 승인해 현재 국내에 있는 두 사람은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마약 첩보 입수 후 한 달 가까이 신중한 행보를 보여온 경찰은 이번 출국금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와 마약의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출국금지와 함께 경찰은 이번 마약 사건의 진앙으로 지목된 강남고급유흥업소 여실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구속된 실장의 휴대전화는 이선균과 실장의 통화는 물론 경찰이 수사 중인 10명의 관계와 마약 공급 경로 등을 확인할 핵심 증거입니다. 경찰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지만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